안녕하세요. VR 메가존 기획이사 임숙입니다. 저희 VR 메가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. 교육은 누구나 어릴 때부터 받는 교육의 배움이라는 의미가 가장 담겨져 있죠. 교육을 전문으로 또 만들고 판매하는 그러한 우리는 하나의 상품이 아니라 다양한 여러 영역의 분야별로 모든 세상의 교육을 담다라는 우리 VR 메가존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. 책으로만 공부를 했고 왕구로 교구로 또 모든 교육의 지금 현재 하드웨어적인 방식들을 소프트웨어적인 세상에서 가장 업로드가 되어 있는 가장 업단계에 있는 VR의 최첨단의 교육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. VR 메가존에 우리 탄생을 시킨 우리 대표이사님이 궁금하시죠? 우리 대표이사님은 다 함께 모시고 정식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. 우리 대표이사님은 바로 문춘석 대표이사님이십니다. 항상 아이들한테 수동적으로 답답한 공간에서 책으로만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 안타까워서 이렇게 최첨단의 시스템을 가지고 VR로 우리 친구들이 책 속에 있는 내용을 가상으로라마 현실적으로 더 이해가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 VR 메가존을 탄생시키신 우리 최고의 대표님이시라고 자부하겠습니다. 우리 친구들한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우리 VR 메가존 어떠한 꿈과 희망은 항상 우리가 음악이 없으면 안되겠죠? 자 우리 음악으로 함께 VR 메가존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. 항상 업그레이드 되고 18, 20, 20, 20여 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